조합을 보니 이겼군 이거 조합을 보니 이겼는데 실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깜짝이야 오늘 준식이랑 테스트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냥 이겼습니다 제가 체스를 초보긴 한데 원래 머리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원래 CS 안 맞는 거예요 처음 쳐대고 있는 조금 많이 맞긴 했네 초반만 넘기면 이긴다 맞아준다 맞아준다 보고 보고 맞아준다 오케이 아 아 아쉬운데 어 뭐야 진짜 안가? 이형 김글렀구나 김글렀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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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설렁하면서 느끼는게 진짜 미아핑을 잘 찍어 가야되요 뭐야 이거? 아 육 됐으면 이거 되긴한데 뭐지? 개이들 봤다 와 렉사의 랄리스타 드레이븐 탈리아드 로프 와 오우! 절묘했다 뭐 다굴 당한데? 이거 얘, 얘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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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부터 얘부터, 먹힌다, 어 다 죽을 뻔했다 우리팀 쇠니, 쇠니 엑사에 따라와서 꼬마! 아 제와드를 박을 데가 없네 들고 있어야겠다 다행히 하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치키는 호키는 호키 으흐 날이 날뻔 이상해 오케이 풀로 먹어야지 한번 뚫어줘라 바텀 어? 어? 우리 바텀 뭐야? 공 쓰면 내가 잡아야지 시야만 뚫어주자 푸시했네 정화 돌았을 것 같은데 보여주나? 쿵 있네 으흑 아 아 아 아 아 으 신발 못 사야돼 신발 못 사야돼 신발 못 사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어떻게 알았지? 아 살려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룰밍이나 가야겠다 간다 뒤로 와드까지 봐가지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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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까야겠다 노플 아이가 노플 아이가 오 어 뭐야 나 왜 이렇게 세 오 오 오 오 어 탈리아가 보스에서 죽었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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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 평타 숟가락 숟가락 죽으라, 절퉁 죽으라 이 키가 늦게 눌렀어 아 이 키가 늦게 눌렸어 미안합니다 아 아 아 어 아 이거 내가 죽였다 쟤는 안 죽었네 아 세전이었네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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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이븐 드레이븐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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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다고 그렇지 항로가 가있는데 어떻게 져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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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흠 아 흠 흠 흠 흠 흠 아 뭐야? 야 오오오 뭐야? 이걸 온다고? 미안해 말아서 살고 어? 아 아 아 아 탔어? 안 탔어 아 뭐야? 아까도 없었는데 그거는 쓰는거 아니지 아 왜 나냐 맨날 맨날 나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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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나 아니네 뭐야? 뭐야 이거 허허허 아 얼마만에 승